하나, 둘, 셋! 먼저 갈게요. 마지막입니다. 반갑습니다. 하준호 씨. 안녕하세요. 채택국 역을 맡은 하준호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무거운 짓을 좀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자신이 했던 흥댁들도. 다섯 시과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실제 캠프스에 지금 간 곳 있고 저도 그거를 겪을 나이. 아빠는 아빠다. 이 여섯 글자가 정말 짠한 게 없는데요. 실례가 안 된다고 두 분도 악수를 한 번 해볼까요. 자, 재작 발표에서 두 분도 손을 한 번 떠나서. 하하하하하하 아, 좋습니다. 두 분에서 한 번 맞잡고 두 분의 관계도 작품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금요일 10시 토요일 10시 이 두 시간 동안을 여러분들한테 심심하지 않은 시간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. 금요일 10시 토요일 10시에는 SBS TV 앞으로 여러분들 오시게끔 저희들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촬영 잘 마무리하겠습니다.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. 스토리제이 컴퍼니 팬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. 6월 3일날 시청자 많이 올려주세요. 왜 오수쟁이 부탁드립니다. 2월 3일에